자 이번에는 조윤자 가수님이 회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민주 가수님의 유명한 곡이죠 그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았어 희들어간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늘 살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 배로 나서 있네 세월아 그 역시 더해가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렴다 내 마음을 받아주는 그 그 아래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데려오러 돌아가렴다 그리고 조윤자 가수님 노래에 묻혀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희들어 세월아 그 역시 더해가 이 세상이 싫어 싫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렴다 내 마음 받아주는 거 그곳으로 돌아가렴다 어머니 꿈속 같은 그곳 데려오러 돌아가렴다 저윤자 가수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um 낯섹 책